아 애들 마요네 아우 나리가 오느라 아이씨 뭐 아 나이씨 총이 안먹어지니까 또 밀리네 밀려 아아 나 진짜 도박장이다 완전히 도박장이다 완전히 총 누가 먼저 빨리 못나 이거 아아 좀 아닌거 같다 이거 도박장이다 완전히 도박장이다 오지마 개새끼는 하하하하 게임 꺼 게임 꺼 차 뒤에서 오호호호호호 하하하하 졸라 웃긴다 어 들꼈다 들꼈다 어 저 엄마 들어왔다 안으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졸라 웃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새끼 미칠끼야 막 이 시발 하하하하 상황보고 붕괴될 가능성이 보인다 지시한 안전지대로 이동하라 하하하하 또 왔다 밀려 못거리고 왼쪽 허рий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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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Pro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목꼭지도 아이고 아이씨 영상클립 저장해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빠 칼에다 넣으셨으면 칼판이라고 나지 총 없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? 이래서 올려라 아 괜찮네 뛰어내는데 앞에 적은 있고 총이 없으시다고요? 이러면서 아 일단 영상 봐도 잘 사용하면 되지